안녕하세요 달빛야와입니다.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 속엔 전해오는 문화와 전통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사돈댁에 간 두선이 말을 탄 거만한 남자 그리고 달콤한 마법의 새를 들려드립니다. 사돈댁에 간 두선이 어느 마을에 머리가 조금 모자란 두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부모에게 논밭을 물려받은 덕분에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나이가 40이 넘은 두선이를 동네 아이들이 심하게 놀려댔다. 그 중에 천수라는 총각이 가장 심하게 두선이를 놀리곤 했다. 찌는 듯한 어느 여름날 두선이가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천수가 밭도롱에서 놀리기 시작했다. 이 느림보야 그게 어디 밭을 매는 거냐? 점심 전에 후딱 해버려야지. 천수야, 어른을 놀리면 못 써. 두선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뽑으며 말했다. 천수야, 나 벌써 이만큼이나 했다? 봐라. 두선이는 이마에 흐르는 담을 흙투성이 손으로 문지르며 씩 웃었다. 그 모습을 본 천수는 낄낄대며 밭도롱을 떠났다. 두선이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는 모두 면어리와 사위, 심지어 순자까지 얻어 긴 담뱃대를 물고 노인 행세를 했다. 하지만 두선이는 동네 아이들의 짓궂은 놀림감이 되면서도 그저 웃기만 했다. 동네 아낙들은 장가도 못 가는 두선이를 안타까워했다. 착한 두선이를 볼 때마다 상투라도 올려주자는 게 그들의 대화였다. 두선이 짝을 찾아줍시다. 저렇게 총각으로 평생 살게 할 순 없어요. 어느 날 드디어 두선이는 비슷한 처지의 처녀에게 겨우 장가를 들었고 두 사람은 그런대로 잘 지냈다. 두선이는 장가 든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 자기도 외아들인 데다가 늦게 아들을 얻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이것들 보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어. 두선이는 아내가 아들을 낳자 배꼽을 드러내고 동네를 누비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어른들은 실소를 터뜨렸다. 허 참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더니 정신이 빠졌구먼. 아이들은 두선이의 앞뒤를 애워싸고 나뭇가지를 들고 따라다니며 마구 놀렸다. 두선이 배꼽을 해요. 그러면 두선이는 팔다리를 열심히 흔들며 춤을 추다가 허 이놈들 감히 어른을 놀리다니 하며 제법 어른스럽게 눈을 불안이며 꾸짖었지만 금방 입을 크게 벌리고 실실 웃고 말았다. 두선이는 동갑내기인 이웃의 동식이 하라범을 붙잡고 큰 소리를 쳤다. 야, 이젠 나도 애비가 되었단 말이다. 동식이 하라범은 전부터 두선이를 보고 철딱선이 없다고 놀리곤 했다. 동식이 하라범은 두선이 말을 듣고는 아들만 얻었다고 어른이 되는 줄 아는가? 나처럼 손자까지 얻어야 어른이 되는 거란 말이다. 하고 호통을 쳤다. 두선이는 흠진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진짜? 손자까지 얻어야 어른이 된단 말인가? 당연하지. 손자까지 얻어야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내 아들도 얼른 장가를 보내 손자를 얻어야겠다. 어디 좋은 처자 있으면 중매해 줄 텐가? 동식이 하라범은 어이가 없었다. 뭐 이런 녀석이 아들을 얻었을까? 신통한 무릇일세. 하며 혀를 찼다. 옆에서 듣고 있던 만덕이 하라범이 점잖게 타일렀다. 이보게 두선이 오늘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장가를 드릴 수 있겠나? 자네 아들을 장가를 드리려면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네. 그리고 장가 보내는 일은 나중 문제고 우선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했다. 두선이가 아들을 낳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에 두선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쫙 퍼졌다. 글쎄 말이에요. 두선이가 아들을 낳았대요. 우물가에 모인 안학내는 물론이고 저녁마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동네 행랑체에 모인 총각들까지도 두선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걸 화제에 올렸다. 동네의 총각들은 두선이를 볼 때마다 웃으며 놀렸다. 두선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지 궁금하네 그려. 이놈들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때마다 두선이는 제법 어른스럽게 꾸짖었다. 두선이는 아들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마땅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마누라 아들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구려. 그래서 두선이는 동네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나이도 많은 최참봉을 찾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최참봉을 찾아갔다. 저 참봉 어른 계신가요? 그러자 담배때로 제 털이를 탁탁 치는 소리가 나더니 걔 누구시오? 하는 참봉 어른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 두선인데요. 두선이는 소리 나는 방문 쪽에다 대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방으로 올라가 다시 한 번 절을 하고 참봉 어른은 앞에 공손히 꿇어 앉았다. 최참봉은 아랫목에 앉아 몸을 흔들며 칭찬을 했다. 그래 그래 자네가 아들을 얻었다는 소문은 들었네. 조상님들께 큰일을 했네 그려. 두선이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해 눈만 껌뻑거리자 최참봉은 그래 그래 자네가 대를 이어서 장하단 말일세 하고 말했다. 그제야 두선이는 그 말 뜻을 알아듣고 웃었다. 그 일 때문에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얻은 아들놈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최참봉은 두선이 아들에게 인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잠깐만 이리 와보게 하며 두선이를 다시 앉혔다. 최참봉은 수염을 한 번 쓰다듬고는 자네 집안은 손이 귀하니 이제부터 아명을 부르도록 하게나 하고 일러주었다. 두선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또 눈만 껌뻑였다. 그러자 최참봉이 두선이 자네의 아들한테 인구라는 이름 말고 천한 이름을 하나 더 지어서 장가들기 전까지는 그 이름으로 부르란 말일세 그래야 명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있다네 내 말 알겠나? 하고 설명해 주었다. 두선이는 그제야 알아들었다는 듯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최참봉 집을 나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다 무심코 발을 잘못 밟아 돌뿌리에 걸려서 엎어지면서 길바닥에 있던 개똥을 짚고 말았다. 이런 더럽게 똥이! 두선이는 개똥이 잔뜩 묻은 손바닥을 돌담에 쓱쓱 문질렀다. 바로 그때 새벽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천수가 그런 두선이의 꼴을 보고 낄낄거리며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이놈! 어른이 쓰러진 걸 보고 그렇게 놀리면 천벌받는다! 천수는 두선이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지게작대기로 두선이의 엉덩이를 쿡쿡 찌르면서 큰 소리로 놀려댔다. 여기 어르신께서 개똥을 몸에 치라고 행차하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두선이는 속으로 좋은 생각이 났다! 하며 무릎을 탁 쳤다. 두선이는 집에 닿기 무섭게 방으로 뛰어들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을 휘둥그렇게 뜬 아내를 보고 해중해중 웃으며 소리쳤다. 내가 지금 오다가 인구 이름을 지었다네! 그 소리에 놀라 자작가 깬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아내는 눈만 껌뻑거리다가 물었다. 인구가 누군데요? 이런 멍청한 여자 같으니라고 인구가 우리 아기 이름이지 뭐긴 뭐야 두선이는 울고 있는 아기를 가리켰다. 참봉 어른댁에서 돌아오다가 개똥을 밟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생각났다네. 참봉 어른이 인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나는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오다가 이름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런 남편을 멍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사람 이름이 하나면 되지 뭐 두 개씩이나 필요한가요? 하고 물었다. 두선이는 그런 아내가 딱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멍청하긴 인구는 장가 보낸 뒤에 부를 이름이란 말이요. 참봉 어른이 뭐라 했냐면 그래 천한 이름으로 불러야 인구가 오래 산다고 했지. 그제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선이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잘못해서 개똥을 밟고 쓰러졌는데 그 덕에 생각이 났다오? 참 생각났네. 개똥이가 어떤가? 개똥이 부르기도 쉽고 좋지. 그렇게 말하며 아직도 손바닥에 묻은 개똥을 엉덩이에 쓱 문질렀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천한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더 오래 살지 않을까요? 두선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희죽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군. 인지해보니 당신도 나만큼 똑똑하네. 그래서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이것저것 이름을 들먹이다가 마침내 개똥이 쇠똥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고 떠들었다. 동네 아이들은 두선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개똥이 쇠똥의 아버지라고 놀려댔다. 두선이 내외는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소리가 듣기 거북했으나 차츰 세월이 흐르자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오히려 무럭무럭 자라는 인구를 보자 개똥이 쇠똥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걸 다행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인구는 자랄수록 부모와는 달리 똑똑하고 영리했다. 동네 어른들은 인구를 보기만 하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개천에서 욕났다 욕났어. 인구는 여섯 살 무렵부터 최참봉댁으로 글공부를 다녔다. 그러자 인구의 글재주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동네는 물론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져나갔다. 두선이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돌아다니며 자랑을 하지는 않았다. 자식 자랑을 하면 자식에게 해롭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인구의 나이가 찾아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왔다. 인구의 부모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인구야말로 신통한 아이라는 소문이 났되다가 그를 가르치는 최참봉이 장차 틀림없이 장원급제할 인물이라고 감탄을 했다는 소문까지 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선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잘 가꾸어 사는데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두선이 마을에서 30리쯤 떨어진 덕바유란 마을에 김진사댁에서 중매가 들어와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마을에선 고작해야 최참봉이 가장 높은 양반인데 그보다 더 높은 양반댁에서 두선이와 사돈을 맺자고 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아무리 글재주가 있다고 해도 이런 큰 경사가 어디 있느냐며 모두 야단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김진사가 특별히 최참봉에게 사람을 보내 이번 혼사를 옆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다. 들리는 말로는 20여일 전에 김진사가 이 동네를 지나다 최참봉 집에서 쉬어갔는데 그때 인구의 글재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두선이집안에 대해 알아보고 갔다는 것이다. 김진사는 가족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이 길러온 외동딸을 인구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두선이 내외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지만 집안을 굳이 따지면 지체 높은 양반 후손이란 말이야. 김진사가 가족들에게 말했다. 드디어 김진사가 정식으로 사윗감 선보로 오는 날이 되었다. 두선이 내외는 생전 처음으로 맞는 높은 어른을 어떻게 대접해야 좋을지 몰라서 갈팡질팡했다. 그래서 이웃 안악을 불러 음식상을 차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최참봉도 인구네 집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주었다. 최참봉이 두선이에게 김진사가 오시면 인사를 나눈 다음에 소인의 미천한 아이를 그토록 어엿비 보아주시니 감사하옵니다. 하고 말하게 하고 일러주었다. 그것 말일세 저의 모자란 새끼돼지 같은 개똥이 새똥이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라네. 하며 설명해 주었다. 두선이는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가 조금 지나자 김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두선이 집으로 왔다. 두선이는 진사를 사랑체로 안내한 다음 넙죽 절을 하며 단숨에 말했다. 저의 모자란 새끼돼지 개똥이 새똥이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사는 두선이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너무 기가 막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진사가 인구를 불러 칭찬을 하고 나자 술상이 나오고 이어서 음식이 들어왔다. 저녁때가 되어 진사가 갈 길이 멀다고 일어나자 두선이는 진사를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다. 진사가 말했다. 이제 사돈지간이니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오시게나. 두선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선이네를 부러워했다. 그리고 침이 마르도록 인구를 칭찬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더니 인구가 출세했네 출세했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한 가지 걱정거리가 두선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건 어떻게 김진사댁을 다녀올까 하는 것이었다. 두선이는 여태껏 지체 높은 양반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데다가 나들이 때 입을 옷도 변변히 없는 것이다. 두선이는 이웃의 동식이 하라범에게 의논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두선이는 동식이네 집으로 갔다. 그리고 동식이 하라범에게 사돈이 될 김진사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고 진사와 사돈을 맺게 된 두선이가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세민하기도 한 동식이 하라범은 두선이를 한 번 골려주기로 작정했다. 어흠 어흠 두어 번 헛기칩을 하고 난 동식이 하라범은 점잔을 빼며 말했다. 먼저 진사어른을 만나면 그동안 간에 무고하신지요 하고 인사를 해야 하네. 그럼 물론 인사는 해야지. 두선이가 대꾸를 하자 동식이 하라범이 손을 저었다. 이 사람이 급하긴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다. 동식이 하라범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진사의 딸이 들어와 자네한테 절을 할 거란 말이다. 그럼 자네는 점잖게 절을 받은 다음 허 정말 훌륭한 처녀다 하고 진사의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엉덩이가 넓적하니 아이는 잘낳겠네. 그리고 입이 큼지막하니 먹성도 좋겠다. 그것뿐인가 손을 보니 밭일도 잘하겠네 그려. 하고 말하란 말이야. 알겠는가? 두선이는 이왕 생각난 김에 얼른 김진사 댁을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동식이 하라범의 갓과 두루마기를 빌려서 집으로 돌아가 동식이 하라범이 일러준 대로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연습했다. 두선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러자 아내가 두루마기 옷깃을 바로잡아주면서 말했다. 공연히 사돈어른 댁에 가서 흉잡힐 일을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두선이는 그런 아내가 못마땅한 듯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자네처럼 모자란 사람인 줄 아는가? 두선이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덕바위로 가는 길을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해가 서산마루에 걸릴 때쯤 간신히 덕바위에 닿았다. 두선이는 마을 사람의 안내를 받아 김진사 댁으로 갔다. 김진사는 몸소 마당까지 내려와 두선이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네. 어서 안으로 들게. 김진사는 두선이와 방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다. 진사 어른께서는 그동안 별... 두선이는 그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아 어물거렸다. 그러자 김진사가 두선이의 속을 짐작하고 그래 그래 나는 별거 없이 잘 지냈다네. 그런데 자네는? 하고 말하자 두선이는 무릎을 탁 치며 그릴 듯이 말했다. 옳거니! 그동안 별거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두선이를 보려고 김진사 내 사랑방으로 모인 마을 사람들은 두선이의 그런 행동을 보고 기가 막혔으나 진사 앞이라 감히 웃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혀를 차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김진사와 단둘이 되자 두선이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농사 얘기로부터 시작하여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횡설수설했다. 얼마 후에 김진사의 딸이 술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김진사가 딸을 보고 예야 어서 저럴 하렴. 이분이 너의 시아버님 되실 뿐이다. 하고 말했다. 두선이는 김진사의 딸을 보자 세상에서 그렇게 곱고 예쁜 처녀를 처음 보았던지라 그만 넋을 잃은 듯이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김진사의 딸이 두선이에게 사뿐히 저럴했다. 그러자 너무 감격한 나머지 두선이는 벌떡 일어나 맞절을 했다. 얼마나 그의 동작이 빨랐던지 진사가 미쳐 말릴 틈도 없었다. 어흠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두선이를 자기 앞에 끌어앉혔다. 그러고 나서는 내 딸이 아직 부족하니 자네가 데려다가 잘 좀 돌봐주시게 하며 흔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하는 인삿말을 했다. 두선이는 연신 대답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동식이 하라봄이 김진사의 딸에게 하라고 일러주었던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자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다. 그때 김진사의 딸이 소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옥이 구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바로 그 순간 생각이 났다. 두선이는 김진사의 딸을 잔뜩 노려보며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해버렸다. 흠흠 정말 훌륭한 처녀 아닌가 엉덩이가 넓적하니 아이는 잘낳겠네 그리고 입이 큼지 막하니 먹성도 좋겠다 그뿐인가 손을 보니 반일도 잘하겠네 그려 진사의 딸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방에서 뛰쳐나갔다. 김진사는 두선이의 사람 점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양반체면에 일단 정해진 일을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김진사는 꾹 눌러참았다. 두선이는 그제야 실수 없이 모두 해치웠다는 듯이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김진사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은 두선이는 어두워져서야 작별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캄캄한 산길을 터벅터벅 혼자 걸으며 두선이는 킬킬거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어흠 여부 마누라 아무 걱정할 것 없어. 우리 인구가 말이요 장가들어 손자 하나 떡하니 낳아주면 나도 어엿한 어른이 된단 말이요. 오늘 덕바위에 가서 모든 일이 아주 잘 되었지. 김진사 어른도 나를 보자 아주 좋아하셨거든. 내가 떠나기 전부터 인삿말을 단단히 외워서 갔으니까. 그럼 그럼 난 당신같은 멍청이가 아니거든. 아주 멋지게 해냈지. 해냈어. 두선이는 돌아가는 길에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말을 탄 거만한 남자 이런 아침에 카를로스라는 젊은 농부가 니코야라는 도시를 향해 무덥고 먼지가 날리는 길을 걷고 있었다. 어깨에는 가지각색의 커다란 보따리를 쥐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음식물과 물이 가득 들어있었다. 짐은 무거웠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두 다리로 걸어가기엔 너무나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이다. 카를로스는 망고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걸음을 멈추었는데 앞에 다리 네 개를 가진 동물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건 은빛 안장과 곧비를 매단 크고 검은 말이었다. 말등에는 거만해 보이는 남자가 앉아있었다. 안녕하시오 카를로스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시오 낯선 남자가 대답했다. 과달루페 성모님을 모시는 축제를 보러 니코야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렇소. 성모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매년 간다오. 내가 드릴 선물은 보잘것 없지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무척 덥고 니코야로 가는 길은 멀고 하니 그 말을 함께 탈 수 없겠소? 낯선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당신 짐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내 말이 우리 둘과 당신 진보다리까지 싣고 간다면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소. 그럼 이만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근사한 가죽 부채의 뒤축으로 말의 옆구리를 한 번 툭 차더니 서둘러 떠났다. 카를로스는 니코야까지 걸어가려면 뭔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진보다리를 풀어서 구운 옥수수빵과 말린 생선 그리고 잘 익은 바나나를 꺼내 먹고는 호리뱅의 물을 몇 모금 들이마셨다. 음식을 만족스럽게 먹고 기분이 좋아진 카를로스는 망고나무 아래에 누워 낮잠을 청했다. 한편 그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말을 탄 부유한 남자가 조금 전 젊은 농부와의 만남을 떠올리고 있었다. 생각 없는 얼간이 같으니라고 자기와 그 쓸모없는 짐을 싣고 니코야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느냐고 묻다니 말이야. 내가 하인이라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남자는 거만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태양은 하늘 꼭대기에 솟아있었고 더욱 뜨겁게 이글거렸다. 말을 탄 남자는 목덜미를 수건으로 닦고 메마른 입술을 침으로 죽였다. 바보같이 도시락을 잇다니! 간식을 좀 싸왔어야 했는데 니코야까지 아직도 몇 마리나 남았는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잖아. 그 농부의 짐 크기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나눠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음식을 챙겨왔을 텐데 말을 태워주고 점심을 좀 얻어먹어야겠어. 말을 탄 남자는 다시 말을 되돌려서 길 위에 있던 망고나무 그늘로 향했다. 거기에는 카를로스가 나무의 등을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게다가 바나나 껍질과 생선뼈와 빈 물병이 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다. 젊은 농부의 보따리는 아주 작아진 것 같았다. 말은 큰 소리로 콧김을 내뿜었고 그 소리에 카를로스는 잠에서 깨었다. 그는 말을 탄 부유한 남자를 울려다보았다. 왜 돌아왔죠? 왜냐하면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이요. 잘 생각해보니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준다면 당신과 진보다리를 태우고 니코야까지 함께 가겠소. 친절하신 제안이군요. 받아들이고 싶지만 이제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니 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소. 푸우 쉬었기 때문에 남은 여정을 걸어갈 힘도 충분해요. 니코야에서도 우리의 갈 길은 또 갈라지겠지요. 안녕히 가시오. 카를로스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부유한 남자를 뒤로하고 카를로스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달콤한 마법의 새 아주 오래전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만 눈이 멀고 말았다. 방방곡곡에 있는 의사들이 몰려와서 자신이 왕의 눈을 고쳐놓겠다며 왕과 왕비 그리고 새 아들에게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왕의 시력은 회복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편 그 나라에는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잘 고쳐 명성이 자자한 노파가 있었다. 왕비와 왕자들은 그 노파를 궁전으로 불러들였다. 노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눈을 치료하려면 달콤한 마법이라는 새를 데려다 궁전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 꼬리를 왕의 눈 위에 대고 문지르면 되지요. 그 새는 아주 먼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왕이 키우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새를 사로잡아야만 병을 없앨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왕자들은 그 새를 구해오기로 결심했고 왕은 새를 가져오는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새 왕자는 같은 날에 길을 떠났는데 첫째는 아침에 둘째는 정오에 그리고 막내 왕자는 오후에 떠났다. 셋 다 좋은 말과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들고 여행길에 올랐다. 첫째 왕자는 말을 타고 성문을 나섰다가 어느 교회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왕자도 무엇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말을 세웠다. 교회의 계단 위에 한 남자가 죽어 있었다. 누군가 죽은 남자의 돈을 훔쳐가 버렸기 때문에 장례를 지낼 수가 없는 상태였다. 성직자들조차 그를 위해 기도를 올리는 것을 꺼려했다. 기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군. 첫째 왕자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떠났다. 정오에 둘째 왕자가 그곳을 지나갔고 그 불행한 남자는 여전히 묻히지 못한 채 누워있었다. 둘째 왕자는 어깨를 한 번 으쓱하고는 그냥 말을 타고 가버렸다. 오후에 막내 왕자가 지나가다가 말을 멈췄을 때는 그 몸에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다. 개와 말동가리들이 덤벼들자 사람들이 쫓아냈다. 막내 왕자는 남자의 가엾은 영혼을 동정하여 모여든 사람들 중 한 명에게 돈을 주어 관을 사도록 했다. 그리고 직접 성직자에게 가서 장례의 기도를 해달라고 청했다. 왕자는 묘지를 마련하도록 도왔고 그가 편안하게 땅속에 묻힌 다음에야 자리를 뜯다.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얼마쯤 나아가다가 어느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밤이 찾아왔다. 저 멀리서 오렌지 정도 크기의 둥근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왕자가 소리쳤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이 묻어준 남자의 영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오세요. 당신을 달콤한 마법의 새에게로 안내하겠습니다. 불빛이 왕자의 앞에서 멈추자 왕자는 그 빛을 따라 어둠을 뚫고 달려갔다. 다음 날이 되자 막내의 왕자는 또다시 어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점차 두려움은 사라지고 왕자와 그 빛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낮이 되면 참을성 있게 밤이 오기를 기다렸고 어두워지면 작은 불빛을 벗삼아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수주일 동안 밤에만 여행을 계속하던 어느 날 왕자는 새해 주인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도착했다. 왕자는 불빛을 따라 잠자는 호위병들을 지나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곧 황금과 수정으로 장식된 방이 나타났고 그 안에 달콤한 마법의 새가 있었다. 그 새는 천장에 달린 커피콩만한 크기의 루비들로 불러싸인 새장 안에 있었다. 천장은 싱그러운 장미들로 뒤덮여 있었다. 장미꽃 향기가 방 안에 감돌았고 새가 노래하자 플루트와 바이올린 소리가 향기와 함께 울려 퍼졌다. 왕자는 주변에 있는 의자와 탁자들을 가져다가 계단처럼 쌓은 후 기어 올라가 새장의 손이 다 흘리는 순간 쌓았던 가구들이 요란하게 바닥으로 무너졌다. 그러자 왕이 침대에서 뛰쳐나와 호위병들을 불렀다. 왕은 왕자를 감옥에 가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금방 자신의 명령을 변경했다. 이 소년은 저 새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렇다면 쓸만 하겠어? 왕은 왕자를 풀어주면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말을 어떤 거인이 훔쳐갔으니 그것을 찾아온다면 저 새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밤이 되자 작고 둥근 불빛이 나타나 그 거인이 말을 지키고 있는 목장으로 왕자를 안내했다. 그 말은 공단처럼 검었고 새하얀 정강이를 가졌으며 이마에는 별무늬가 박혀있었다. 어깨에는 손잡이 같은 것이 있었다. 작은 불빛이 왕자에게 말했다. 저 손잡이를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왕자는 말이 묶여있는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팔을 내려뜨려서 줄을 풀기 시작했다. 그러자 말이 사람처럼 외쳤다. 주인님 누가 저를 훔쳐가요? 졸고 있던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다시 잠을 잤다. 왕자가 숨어있던 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한 망고나무였기 때문에 거인의 눈에는 왕자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 왕자가 다시 줄을 풀려고 하자 말은 또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거인의 눈에는 나무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계속 거인을 깨운다면 네 목을 부러뜨리겠다. 이번에는 왕자가 말에게 소리쳤다. 영리한 말은 이제 거인의 참을성을 시험하려는 행동을 중단하였고 막내 왕자가 다시 손을 뻗어 줄을 풀어도 잠자 고 있었다. 왕자는 말등에 올라타고 손잡이를 돌렸다. 말은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왕의 공전 위까지 날아왔을 때 왕자가 손잡이를 반대의 방향으로 돌리자 말은 부드럽게 공전 문 앞에 내렸었다. 왕은 무척 기뻐했다. 그러나 아직 새를 넘겨주고 싶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왕의 딸인 공주를 다른 누구도 아닌 말을 훔쳐 갔던 바로 그 거인으로부터 구출해야 했다. 왕자는 자신이 해낼 수 불안해 하면서 작은 불빛과 의논했다. 불빛은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밤이 되자 왕자는 그 검은 말에 다시 한 번 올라타고 거인의 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리고 저녁을 먹을 시간 도착했다. 거인의 식당은 2층에 있었다. 작은 빛은 왕자가 2층 창문까지 뻗어있는 포도 덩굴을 기어올라야 한다고 속삭했다. 포도 덩굴을 타고 올라가니 작은 빛의 말대로 쉽게 성벽에 닿을 수 있었다. 왕자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인은 포도주를 병재로 들고 마시는 중이었다. 왕자는 거인이 식탁 위로 고개를 떨어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약돌 하나를 주어 공주에게 던졌다. 공주는 위를 쳐다보고는 도망칠 기회가 왔음을 알아채고 창문으로 달려와서 왕자와 함께 포도 덩굴을 타고 내려갔다. 공주에게 왕자는 아주 잘생긴 남자로 보였다. 왕자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왕자와 공주가 왕에게로 돌아왔을 때 왕은 또 한 번 마음을 바꾸고 말았다. 새는 절대로 내줄 수 없으니 모든 조운이 다른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작은 빛이 왕자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왕자는 왕의 눈앞에서 검은 말에 공주를 태우고 한 손에는 달콤한 마법의 새가 등 세 장을 든 채 궁전주의를 세 번 돌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심 많은 왕은 왕자가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병사들을 보내서 궁전 가장자리의 출구를 모두 감시하도록 명령했다. 왕은 왕자가 말에 달린 작은 손잡이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궁전주의를 세 번 돌아본 후 왕자는 갑자기 손잡이를 돌려서 하늘 위로 날아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용투에 이르자 왕자는 손잡이를 다시 돌려서 마리땅에 내리도록 했다. 그가 발을 디딘 마을은 우연히도 두 형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두 형들은 여러 날 동안 먹고 마시며 놀다가 돈이 바닥났고 아버지인 왕에게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까 궁리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던 것이었다. 두 형들은 달콤한 마법의 새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공주와 신기한 말까지 가져온 막내를 보자 질투심으로 가득 차고 말았다. 그러나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추고는 기쁜듯이 막내를 맞이하면서 함께 식사나 하자고 초대했다. 순진한 막내왕자는 형들의 친절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모두 식탁 앞에 앉았을 때 두 형들은 막내와 공주의 잔속에 수면제를 몰래 흘려넣었다. 두 사람이 의식을 잃자 형들은 막내를 아주 높은 절벽으로 끌고 가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난 공주에게 막내왕자가 그녀를 내버려 두고 다른 마을로 놀러갔다고 속였다. 첫째와 둘째 왕자는 승리감에 취해 궁전으로 돌아갔고 왕과 왕비는 두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었다. 막내아들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듯 했고 혼란스러워하는 공주를 미친 여자로 바라보았다. 두 왕자는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가질 욕심으로 새의 꼬리를 왕의 눈에 대고 문질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왕은 여전히 눈이 먼 상태였다. 한편 막내 왕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뜻인지 막내 왕자는 작고 둥근 빛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왕자가 절벽에서 던져졌을 때 그의 겉옷이 나뭇가지에 걸렸다. 얼마 안 있어 어떤 사람들이 당나귀를 몰고 진학하다가 왕자의 외침을 듣고 그를 끌어올려 구해주었다.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사람들은 왕자를 곧장 궁전으로 데려다주었다. 막내 왕자가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슬픔에 잠겨있던 공주는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달콤한 마법의 쇠는 다시 플루트와 바이올린 음악 같은 소리로 주위를 가득 채웠다. 왕자는 왕과 왕비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당나귀를 몰던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마침내 막내 왕자가 새의 꼬리를 왕의 눈에 갖다대자 왕의 시력은 바로 회복되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첫째 둘째 왕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막내 왕자는 두 형들이 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대신에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나라의 용토를 나누어 주었으며 막내 왕자는 공주와 결혼했다. 공주는 매일 새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새의 장을 자신의 창가에 걸어두었다. 작고 둥근 빛은 자신의 친구인 막내 왕자가 안전한 것을 보자 이런 말을 남겼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동안 은혜를 갚았으니까요. 왕자는 진정한 친구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왕자에게 들렸다.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만나요. 안녕히 감사합니다.